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천희롱축제가 한창인 양주 말일공원의 천희롱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지금 최고 절정기를 맡고 있으니까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만 7천여평 규모의 공원에는 천희롱과 구절초, 핑크뮬리, 가오라, 무늬역세, 캄파스그라스, 코스무스, 뱁사리, 베기롱듯 화려한 꽃들의 향연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시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양주국민체육센터로 치시고 오시면 굉장히 보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입장료는 현장결제 2,000원이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3. 각각에 제 인연화를 pojaw Vide 2위원 5. Do치 8. Do치 9. Do치 1위원 5. Do치 5. Do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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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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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hold my breath